Q. 가슴 근육이 그려진 이 티셔츠는? 가슴 근육이 그려진 이 티셔츠는? 즐겨 입고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게이 바디... 이게 뭐죠? 그... 그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좋아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것보다는 매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저랑 대화하면서 티키타카가 잘 되는지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지를 제일 중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첫 소개팅이라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저랑 대화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핸드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경화면이 책이에요.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또 직업 특성상 시안의 레퍼런스를 찾아볼 일이 많은데 이분도 핀터레스트를 쓰시는 것 같아요. 고양이 사진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옛날에는 강아지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고양이가 좋더라고요. 여성분 보실 때는 고양이 상을 좋아하시나요? 강아지 상을 좋아하시나요? 강아지 상이 좋은 것 같아요. 앗! 저는 고양이 상이거든요. 요즘에 고양이 상도 좋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오늘의 집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크랩북에 176개가 있네요. 딱 알 것 같아요. 모던 센츄리 이런 느낌 좋아하시나요? 네, 맞아요. 음... 혹시 좀 깨끗하신 성격이신가요? 네, 좀 정리를 잘하고 자사! 네. 남성분들은 또 어떤 화장품을 사시나 주문 상품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어? 바이오 힐보 타이트닝 콜라겐 세럼 그리고 이 마스크 팩도 리페어 주름 패치예요. 피부에 관심이 많아서? 그럼요.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하니까 피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이 상, 강아지 상에서 강아지 상을 결정을 하셔서 저는 안타깝게도 고양이 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두 번째 핸드폰 가보겠습니다. 오, 합격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클리어한 케이스를 좋아합니다. 혹시 핑크색을 좋아하시나요? 네, 남자는 핑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핑크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이버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폰수르라는 카페가 있어요. 폰 싸게 사고 부자 내자 느낌표. 네, IT 직종이어서 약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IT 계열이시면 체크무늬 셔츠 입으시나요? 공교롭게도 핑크 체크 셔츠 하나 있습니다. 아, 최고네요. 최고네요. 혹시 어떤 스타일의 옷을 주로 입으시는 편이에요? 캐주얼하고 좀 편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음... 그럼 크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에 들어가서 올리신 신발들을 보니까 취향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신으시는 운동화가 어떤 거예요? 뉴발란스 992를 가장 많이 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신었던. 아, 스티브 잡스가 신었던. 역시 IT 계열이라. 혹시 목폴라 좋아하시나요? 입고 오겠습니다. 쇼핑 목록이나 이제 구매 내역 같은 거 봤을 때 옷 스타일이 저랑은 약간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좀 밝고 장난기가 많은 성격인데 조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핸드폰 가보겠습니다. 배경화면에 프라비다가 무슨 뜻이죠? 저희 팀 이름이에요. 어떤 팀? 음악 길거리 공연 다니는 밴드입니다. 아, 음악을 하세요? 혹시 어떤 음악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섹소폰 연주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전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 전공입니다. 섹소폰 전공도 태어나서 처음 봐요. 아, 정말요? 네. 가져왔는데 혹시 한 번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 들려주실 수 있나요? 긴장이 조금 되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상형을 보는 관점에 본업을 잘하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일단 폴더 이름이 다 점으로 되어 있어요. 색깔별로 모아 놓으신 것 같네요. 네. 어? 운동을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어, 네. 좋아합니다. 인바디 어플이 있어요, 여기.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근데 체중이 63.9kg로 나왔어요. 네. 되게 약간 호리호리하신 체험이신가 봐요. 운동을 오래 했다 보니까 네. 그냥 다이어트도 항상 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아, 지금 인바디 말고도 운동 어플이 꽤 많아서. 네. 혹시 그럼 근력운동 헬스장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 하고 있어요. 음,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운동하는 사람을 또 좋아합니다. 본업을 잘하신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점 저는 자기관리하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 핸드폰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근데 배경화면이 되게 좀 감성적이에요. 지금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거 혹시 의미가 있나요? 제가 그런 약간 좀 일본의 양키스러운 감성도 좋아하고. 아, 그렇구나. 어, 여기 화방넷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화방넷이면 그림 그 건가요? 네,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그럼 혹시 그림 그리시는 거 막 올리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인스타 그림 계정이. 아, 인스타.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계정을 보면 되게 또 한 가지 장르에 국한되어 있진 않으시네요. 여기 첫 번째에는 고양이도 있고 헬로키티가 되게 건방진 헬로키티가 있어요. 담배를 물고 있는 텔레토비도 있고 되게 창의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 배경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좀 언밸런스한 거에 조화를 좋아해요. 아, 저 완전 이해했어요. 그림 스타일을 보니까 입은 패션도 되게 궁금해져가지고 패션 어플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장해놓으신 스타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또 비비안 웨스트 우드 목걸이도 있고 티파니 앤코 팬던트가 있어요. 주얼리 좋아해요. 공방도 자주 다녀서. 평소에 목걸이나 귀걸이, 반지 이런 거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저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반지랑 이것도 다. 아... 저는 사실 액세서리를 하시는 분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전 좋아합니다. 음... 이런 배경화면이나 인스타 계정에 있었던 그런 그림들 약간 유니크하지만 저랑은 조금 스타일이 안 맞으실 것 같아서 이분은 핸드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핸드폰 가보겠습니다. 스크린 타임에 들어가서 어떤 어플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쓰셨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평균 거의 10시간을 보시네요? 업이 그런 쪽이어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이 캡컷 어플은 뭐예요? 아, 그거는 편집 어플이라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일을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캡컷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 그럼 주로 어떤 영상들 찍으세요? 어, 보통 사진 잘 나오는 법이나 뭐 재밌는 영상이나 밈 같은 것도 인스타에서 올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알리익스프레스가 깔려 있어요. 직구를 하시나 봐요? 아, 그거 네, 네. 내역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이 내역 이름이 귀여운 크레용 신짱 봉제 가방 이게 뭐죠? 짱구 같은 거 캐릭터 좋아합니다. 아까 신짱이었는데 이번엔 프로미 멜로디 봉제 아, 네. 세수할 때 작용합니다. 아, 세수할 때 헤어밴드이신 거예요? 네. 오, 되게 독특하시네. 어, 여기 여자 가발이 있어요. 이거 뭐죠? 아, 네. 그거 이제 기획 중인 콘텐츠라서 네. 제가 쓰려고 샀습니다. 어, 이... 이거 말해도 되나요? 조정 가능한 게이바디분들이... 아, 진짜... 아, 진짜... 제가 그런 쪽은 아닌데 그거 이제 할로윈 때 그 코스튬 착용하려고 그냥 소품으로 구매한 거예요. 아, 네. 혹시 저는 또 소개팅 나오셨는데 좀... 아닙니다. 어, 비트코인을 하시나요? 제가 부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는지. 아,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어머! 이거... 혹시 몇 프로라고 얘기했나요? 어...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이분은... 어... 한번... 남겨두고 보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섯 번째 핸드폰 가보겠습니다. 스크린 타임을 한번 훔쳐보겠습니다. 어... 최다 사용이 마구마구...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해서... 아... 어, 근데 사투리 쓰시는 거 보니까 경상도 분이신가요? 아, 예. 맞습니다. 아, 네. 네. 제가 또... 사투리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마구마구 어플을 그럼 한번 봐볼게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 진짜 득합니까? 네. 혹시 어디 팬이세요? 삼성입니다. 아, 삼성 라이언즈. 저희는 무조건 삼성입니다. 로딩이 됐고... 연속 출석 214일. 하... 214일이면...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야구 좋아하실 수 있죠. 운동이든 뭐든 꾸준히 매일매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은 또 어떤 옷을 입으실지... 크림 어플에 들어가서 스타일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경 쓰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팔로잉 하신 목록에 계신 분들이 다 안경을 쓰고 계셔가지고... 어? 어, 그거 좋은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아, 팔로잉이라고 돼 있길래... 아, 팔로잉이라고 돼 있길래... 그거 다 줍니다. 그러면 저장한 탭에 들어가서... 어, 맛땡킴이 있어요. 이거 요즘 되게 많이 입으시는 브랜드죠? 네. 오늘도 입고 나왔습니다. 아, 정말요? 보고 싶어요. 남겨놔야 되나? 판매 내역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타이거즈? 아, 아까 삼성 팬이라고 하셨는데... 기아 타이거즈 옷을 왜... 예뻐서 샀는데... 친구들아 미안해. 그래도 쏠쏠하게 받으셨네요? 네, 조금 남겼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는 이 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나는 솔로? 거기 약간 상철님 같은 느낌? 약간 좀 엉뚱한 면? 이 마음에 들어서... 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핸드폰 봐보겠습니다. 이 분도 크림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저장 탭에 들어가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나이키는 저장을 해놓으시네요. 저는 신발은 나이키만 신어가지고... 아, 완전 나이키만 신으세요? 네. 오... 스타일 탭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오... 오, 여자분들도 팔로잉을 해놓으셨네요? 아, 그 계정이... 네. 셀럽들? 네. 스타일에 무슨 악세사리를 했는지 알려주는 그 계정이에요, 제가. 아... 이걸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격까지 한 번에 뜨네요. 네. 내 프로필. 여기에서 게시물 지금 들어와 있는데 수리님 같은 것도 입으시는데 이런 거 봐보면 또 되게 댄디하고 깔끔한 스타일도 입으시는 것 같고 역시나 신발은 또 나이키. 음, 알겠습니다. 다음 어플로 알리익스프레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문 승마 장갑, 승마바지. 승마를 하세요? 아, 네. 승마 특히 하다가 접하게 됐는데 네. 제가 아직 몇 년 안 돼서 비싼 거 사는 것보다 선생님이 여기서 사면 싸다고 해가지고 아... 되게 특이하신 취미를 가지셨네요. 음... 어... 이분은 아까 크림에서 봤을 때 올려놓으신 이 룩들이 제가 되게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이분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핸드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바탕화면에 연습해 느낌표 연습만이 살 길이다 본인의 마음가짐을 써놓으신 건가요? 제가 평소에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려고 생각해낸 배경화면이었는데 한 번씩 들어보게 되면 마음가짐도 바꾸게 되고 배경화면은 그런 용도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음... 여기 아래 오른쪽에 있는 어플이 무슨 어플이에요? 계획표인데요. 이게 그러면 다 스케줄이 짜 있는 건가요? 아 네 저는 좀 MBTI 중에 제의질이 좀 심해가지고 저한테 틀을 좀 정해놓고 사는 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힘들 땐 외쳐보자 모두 다 X밥이다 아 뭐했구나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아 아니요 그 배경화면이라든지 좀 이런 요소들을 넣어주면서 저한테 힐링할 수 있는 포인트들 아 다행이네요 지금 힘들지 않아서 이 자물쇠 어플은 뭐예요? 저는 제 식단도 다 기록하는 편인데요 항상 식단에 맞춰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 것도 적으셨나요? 아 네 지금 유감스럽게도 제가 지금 저탄수함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럼 혹시 데이트할 때 같이 굶어야 되나요? 저는 저에 있어서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틀에 박힌 부분이라든지 좀 요런 것들이 있어서 되도록 다 따르는 편입니다 따르고 잘 먹고요 이분 아까 그 스케줄표를 봤을 때 그 식단 관리하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체크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에 조금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저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라서 이분 핸드폰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까 봤던 3번분이 꾸준히 운동하시는 성실함과 본업을 잘하시는 모먼트 그것 때문에 2라운드에서 다시 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상철님 같았다던 6번 그 사투리 쓰시던 그분도 같이 2라운드에서 한번 다시 뵙고 싶습니다 3번님, 6번님 다음 라운드에서 뵐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인스타 염탄부터 해봐도 될까요? 네네 네 지니 색소폰 네 제 활동명이에요 아 열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아 네 아 이런 공연도 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감염무도회 컨셉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연하러 멀리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전국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하아 네 아이고 아이고 왜요 왜요? 아 아 저런 거는 좋다고요 이거 한번 쇽 하하하하 아이고 몸이 엄청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운동을 꾸준히 하셨었나봐요 이거 취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어? 이거 왠지 눌러보고 싶어졌어요? 아 네 다 눌러보셔도 돼요 루지 타러 갔을 때 하하하하 아 여기서도 운동을 하하하하 색소폰 보는 거 하하하하 이런 거 올리시면 네 반응이 어때요? 저런 단순한 연주 영상은 사실 크게 반응이 없고 네 좀 웃기거나 망가져야 반응이 잘 오거든요 아 혹시 그런 영상이 있을까요? 그 오른쪽 릴 스탭으로 넘기면 많이 있습니다 어? 저 이거 알아요 아 이거 보셨어요? 네 아 약간 흑역사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 분이셨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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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절대은감이신가요? 네 절대도 좀 쓸 수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혹시 네 색소폰으로 네 가요나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도 가능하실까요?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양반하면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뉴진스의 하이포이 아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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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하하하 하이포이 색소폰으로 들으니까 또 엄청 색다르네요 매력 발산 아주 잘 보았고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하하하하 그동안 걱정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아니 안그래도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제가 어째서 살아있는 거죠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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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하하하하 저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극 코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 그것들을 저격하셨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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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라운드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하하하하 여기 딱 떨어지고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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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생겼다 하길래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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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한번 네 똑같이 인스타 염탐을 해볼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대가 되는군요 하하하하 일단 프로필도 굉장히 상철님이랑 비슷한 귀여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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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일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양민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그냥 보통 사람이 하하하하 패션 쪽에 진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소소한 저의 취미생활이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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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하시네. 눈이 두 갠데 안경을 몇 개를... 이게 이게... 약간 곤충 느낌인 건가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고향의 경상도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에 뭐가 일명해요? 대구에... 보자... 저를 대구에 데려가서 딱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뭔가 떠오르네요. 막창 맛있습니다. 막창? 막창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요. 저 부속 종류 좋아해요.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굽는데... 구워주실 거예요, 직접? 그거 구우시려고 했습니까? 다만 제가 구우지... 그냥 잡수키만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지금도 대구에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데이트는 어떻게... 뭐 일단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사 와야겠죠? 이사로 오신다고요? 아 서울로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세상엔 참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침과... 그리고 사랑... 감사합니다. 아 기침과 사랑은 참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저희는... 저를 위해 서울까지 오실 수 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 뽑아 주십시오. 아, 성함은...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분에 대해 파악을 두asive 분이 끝난 것 같아요. 아, 벌써요. 저도 보셔도 되는데... 아, 네. 인스타나 이런 것들에 볼 때보다... 그냥 이렇게 대화할 때 나타나시는 매력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네 매력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그리고 시간 내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 팔로우 요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멋진 승부였습니다 멋진 승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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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뽑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만의 이상한 웃긴 포인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대구의 대청을 먹으러 대구의 대청을 먹으러 보자 이쪽에서 차 끊깁니다 빨리 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하라고